아 근데 중국이가 왜 없어? 중국이 형 의자도 없네? 그러네. 중국이 형이랑 뭐 하나보다. 자 오늘은 산중호걸 호랑님 생일잔치 레이스로. 호랑이. 아 중국이 형 생일이잖아. 아 중국이 형 생일이잖아. 4월 25일. 아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. 참 살기 힘들겠다. 원래 또 이게 저 무자진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다 하니까. 내가 무자진이야. 딸랑이 하려면 그런 거 외워야지. 딸랑이 하려면. 건강검진도 인성이랑 같이 받았어요. 아 그걸 왜 이렇게. 아 그걸 왜. 원래 그래. 아니 건강하기 위해서 그게 왜 딸랑이야. 원래 그래. 아 그럼 야. 네? 속옷 들어주고 그랬지. 옷 갈아입을 때 들어주고. 아 나도 그래. 나도 내가 갈아입을 때 내가 속옷을 왜 들어. 원래 그래. 그렇게 다 도와주면 어떻게 인성이가 건강검진비 내줘? 그냥 내줘야지. 내주시긴 내주시는데. 그거 때문에 안 돼. 내줘네. 야 인성이도 그 돈 버느라고 힘들어. 그럼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. 아니 월급을 받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.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. 아주 나쁜. 어? 월급 아니야 월급 아니야. 똘똘히 뭉쳤어 아주. 52시간 52시간. 아니 건바이 건이야 건바이 건. 건바이 건. 누가 건바이 건 누가 50시간이야. 건바이 건. 케바케 케바케 케바케. 너무 고개를 끄덕거려. 민규 파이팅하네. 민규가 파이팅하네. 민규가 파이팅하네. 민규가 파이팅하네. 예진아.